애교와 교태. 애교가 예원씨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애교를? 애교를 이응자가 많이 하는 거예요. 밑에 이응을 받쳐라. 안경 안경용. 예? 네. 코가 심하게 막히셨나요? 부비동염 아니세요? 안경 안경용 이렇게? 네. 나르시씨 교태는 어떤 거다? 교태는 이응을 빼야죠. 어떻게요? 안녕하세요. 느낌이 대박이다. 오히려 빼야지. 진짜 MBC 라디오 나르시씨한테 한번 맡겨야 돼요? 이응을 갖다 버려야지. 이응을 버리고? 이응을 갖다 버려야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형아 짧아졌어. 한 분은 앙농하세웅! 배울 수가 없어. 무슨 선생님이에요? 좋습니다. 좋습니다.